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교재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변액보험, 실손보험, 비관측경제, 5%를 따이궁, 실질성장률, 후순위채권, 흑자도산, 비용인상인플레이션, 빅데이터, 철회삼각형, 무순위수익률, 긴급조정권, 빅맥지수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장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보장금액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65페이지에 종신보험은 그냥 뭐예요? 단순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유족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종신보험, 변액보험은 그 금액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입원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큼 보장해 두는 것을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얘기하죠. 여기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비교해서 그 다음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 총생산에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관측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GDP 계산하는 법에서 음성적인 그런 마약거래라던가 지하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을 비관측경제라고 해요. Non-Observed Economy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우리가 5% 룰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답이 나왔네요. 따위궁이 있는데요. 따위궁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중국말로 따위궁이라 그래요. 면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한 뒤 불법 유통 등을 통해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67페이지 명목 GDP 성장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성장률을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하죠. 실질 성장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하고 실질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뭘 빼서? 물가. 우리가 보통 경제에서 실질과 명목이 나오는데 물가 부분을 뺀 거를 우리가 실질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가령 명목이자율이 있고 실질이자율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 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을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용어 경제용어 시간에 자세히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 표상에는 흑자이지만 자금 회전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것. 자, 흑자인데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도산하는 걸 우리가 흑자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 조서의 비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밑줄 보세요. 비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곡선 중에서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생산의 주요 투입 요소인 노동 자본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킴으로 최종 재화의 가격이 결국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 자체는 물론 이 데이터 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정치인, 관료, 특수이익집단 사이에 단단한 보세요. 정치인하고 관료 그리고 특수이익집단 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뭐 그 정도 되겠죠? 단단한 협력관계를 말하는데 이들이 특수이익집단의 이익에 맞게 같이 움직이면 필요한 제도개혁이 어려우며 그에 따른 사회 비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철회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철회삼각형 이건 우리 경제학 중에서 재정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안에 투자했을 때 위험이 전혀 없이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이며 이게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이니까 무위험 수익률이겠죠. 무위험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의 수익률이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을 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노조의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커서 현재의 국민 경제를 해야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토록화할 위험이 있다면 이걸 긴급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 노조의 단체 행동을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와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지수이다. 햄버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 빅맥이죠. 빅맥. 빅맥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인 빅맥은 모든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빅맥의 가격을 가지고 환율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1986년 이래 매년 발표하고 있다.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늘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